안녕하세요 왜 오늘도 로그인 로그인 이벤트 오늘도 안 떴네 뭐지 왜 안 떴지 내일 뜨는 건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네 내일 뜨는 아닌 것 같은데 다음 주인가 4시가 지나야 되나 시간이 안 돼 가지고 내일 한번 접속을 해서 확인해 봐야 돼 다음 주인가 원래 좀 늦게 이게 될지 모르겠네요 어 딱 딱 땅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어제 어제 왔나 그거 잘했네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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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의 영상은? 오늘의 영상은? 빨리 호감적하고 잘 오늘이 유디아가 끝인가? 유리아인가 유디아인가 거의 끝인거 같은데 아니 아닌가 아니었나? 기억이 안나 아이헣 이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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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얘는 내일 끝나겠네요. 아 진짜 이 스피드 앱 유저들 진짜... 아, 이 스피드 앱 유저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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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죽는 건가? 뭐지? 이거 30개라고 써 있었는데 아닌가? 잘못 본 걸까? 아닌데? 30이었는데? 같은 종류는 못 주는 건가? 뭐지? 다섯 번 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선물로 드렸어 유디아구나 탐소를 나누어 탐소를 나누어 탐소를 나누어 탐소를 나누어 여기도 한참 남았네 오케이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일단 다 한 것 같죠? 오케이 그럼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하루 보내세요 모두들 바이바이 바이바이